이슈톡 오늘도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이슈로 FOMC 의사록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미국 현지 시간으로 6일 FOMC 3월달 지난번에 했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요. 당분간 4월달에는 FOMC가 없기 때문에 3월달 FOMC 의사록이 시장이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미 매파적이라는 뉴스를 통해서 다 지금 확인하셨을 텐데 시장에서는 이런 매파적인 연준위원들의 스탠스가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지만 보다 더 매파적인 내용이 나와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분석을 보면 그 점도표를 보면 올해 금리 인상을 7번 이상을 주장한 위원이 16명 중에서 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물가 전망치 역시 올해 중간값 이상을 전망한 위원이 다수였음을 고려할 때 보다 더 매파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3월에 FOMC 이후에 가장 매파적인 성향의 위원이죠. 샌티루이즈 블러드 연훈 총재가 올해 정책금리, 기준금리를 3%까지 높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고 예전에 파월 연준 의장도 사실 구체적인 수치를 들면서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이례적인 매파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사록에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3월 FOMC 이후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대차 대접해 축소의 방법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파월 의장이 의사록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록에서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당연히 포함이 돼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보유 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앞으로도 만기가 돌아오는 자산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은 재투자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준 긴축 강도가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정책금리 인상이 5월에는 OCPP까지 올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얼마나 반영돼 있는 것이냐를 놓고 여기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앞으로 이번 주에 공개되는 의사록 내용을 통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확보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시장에서 보면 여전히 지금 고용 데이터 같은 것은 좋게 나오는 상태이고 또 주가는 하락하다가 지금 반등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3주째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물가 데이터를 보면 물가는 여전히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준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매파적으로 바뀌지 않겠냐. 그래서 이 베이비 스텝 25P가 아니라 OCPP씩 인상할 가능성도 높아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통상 이제 25P씩 올리는 게 연준의 일반적인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사실 각종 지표가 지금 빅스텝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그쪽으로 향해가는 그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 실업률이 3.6%가 나왔는데 이게 2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 2월에 3.5%였는데 이게 또 50년간 최저치였다고 하는데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지금 실업률 수치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경제활동 참가를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 2020년 4월에 60.2%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이게 3월에 62.4%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보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어제오늘이 일이 아닌 상태이고 그래서 굉장히 좀 OCPP씩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 만약 그렇게 되면 시장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데 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얘기하는 일드커브, 수익률 곡선인데요. 최근에 보면 2년짜리 금리하고 10년짜리 금리가 역전됐어요. 5년짜리 금리하고 10년짜리가 역전되어 있었는데 최근 숫자는 보면 미국 국채 금리 2년짜리가 미국 국채 10년짜리보다 더 높게 나오는 역전상에 나타났는데 이걸 두고 시장에서 왈부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쪽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일드커브가 인버트되면 원하자면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면 그 후에는 반드시 경기 침체가 오더라.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은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시차가 있더라. 1년 내지 1년 반 뒤에 오더라. 그래서 아직은 주식을 좀 더 해도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예전에 불과 몇 년 전이 생각났거든요. 그때 미중 무역전쟁이 한참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그때 한번 이렇게 역전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잠깐이지만 역전이 돼서 참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보는지 조사를 해봤는데 그래서 결국 빅스텝이 사실 미국 경기에 장기적으로는 안종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이런 분석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시장의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금리를 빅스텝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금리를 많이 빠르게 오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연준이 또 이렇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금리 역전을 경기 침체 예언처럼 해석하는 게 옳지 않다.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연준 파월 의장은 그렇게 얘기는 했었는데 일단 단기물 금리가 장기물 추월하는 것 자체는 시장에서는 일단 비정상적인 상황이니까 미국 경제의 앞날을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게 단기적으로 보면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좀 더 장기적인 입장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물가를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경기 침체는 감내하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일드커브 역전되는 거는 늘 2000년도 닷컴버블 전에 또 2008년 금융위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 미중 간의 갈등 이전에 다 발생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는 70년대말 80년대 초에 결국은 그때는 금리를 많이 올리면서 일시적으로 경기 침체가 왔지만 그 후에 미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월의 스탠스에 대해서 약간 너무 늦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많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5월 달에는 좀 강한 스탠스, 매파적인 스탠스가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